네. 10월 22일에 이곳에서 다시 또 청춘 콘서트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 전에 반주해 주신 분들이 전남 도립 국악단 단원 여러분들이신데요. 이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서 전남 도립 국악단이 준비한 2019 국제농업박람회 축하 공연을 함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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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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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